와아 선우야 안녕 2분 후에요 긴장된다 설렌다 보시겠어요? 어 나 이어폰 20초 댓글를 왜 안 봐 아 배 아파 없어 아 댓글 말고 너무 달려 이게 1분이 길지 아 10초 10초 7 6 5 4 3 2 6 5 야 빨리 이렇게 떠네 왜 안 돼? 이렇게 떠요 안 되는데? 1분 40초 어 플리커 오 얼마에 분 나왔다 얼마에 분 나왔다 1분 30초 와 약간 뭐야 너 너무 쉽게 오 뭐야 어디 있어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물론 11초 10초 15 14 14 13 14 10초 나 빨래요 10초 아니 10초 나 빨래요 14 아 이게 나왔다 우와 이게 또 왔다. 우리 같이 볼까요? 댓글 보면서요?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이어폰 끼웠잖아. 아 그럼 이어폰. 한 장 한 장 못돼. 봤잖아 촬영. 그래 그래 빨리. 아 가기. 으응. 어제 봤잖아 근데. 아 맞는데. 그래 유튜브에 뜬다는 게 신기하다. 오 오 오 오 오. 손님이 사라져요. 주 Geschwp. 으아 그러면 5만. 운명을 잘하고 싶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36번 36만 대수정이에요 와 연하 이쁜 이거 못 보겠어요 냥? 냥 냥? 냥 냥 와 사람들이 진짜 타이틀 좋대. 뭐야 학교 애들. 노래 진짜 좋대. 와 레지하네. 유튜브에 우리 뮤비가 떴습니다. 유튜브에 떴습니다. 말도 안 돼. 실생활을 말하는 퀄리퀸과 체계적인 클래스가 좋게 되는데요. 어 선생님? 뭐야 지금 보고 계신다 나. 안 돼. 안 빠질게 안 빠질게 걱정하지 마. 레전드다 진짜. 여기서 나 안 빠질게라 그랬어. 진짜 진짜 진짜. 야 진짜 너 새침수가 맥스.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네 본방이라는 거 그런 거 말로만 듣던 거 이렇게 와보니까 신기하다고 알고는 아직까지.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대의실에 있는데 뭐 무대 가보면은 뭐 여태까지 했던 무대랑 후배 옆으로 갈 게 없을 거라 생각을 할 때는 너무 긴장 안 하고.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. 보여줄 거 다 보여줄게요.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데뷔 후에 참 무대니까 너무 떨리는데. 잘하셨어요. 꼬리가 들렸네요. 왜냐면 상대 부분이라고 약간 재비를 하고 처음으로 무대를 샀는데 되게 잘 하고 싶은 거. 오늘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간단한 게이빵. 조금 더, 조금 더. 오케이. 오케이. 마이크 처음 뵙은데 꿈을 잃었다는 게 되게 흑엣이 된 것 같아요. 재밌는 느낌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. 알틴 하루 보내서 매일 남자로 꾸득한 거 참고도 꾸빈이 열심히 개선을 강요하게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2020, 2020 몇 대 2집 온 줄 알 것 같고요. 소중 1층, 지금 NLP에 대해서. 아 깜짝아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첫 인기가요 이렇게 찍으러 왔고요. 첫 번째 였던 무대보다 더 만족스러운 무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초록색 했네요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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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확인 좀 볼게요. 이거 영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네. 인기가요는 저희가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빨리 하고 싶어요. 음악방송은. 생각보다 되게 후딱후딱 빠르게 지나간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되게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매 순간 매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후딱후딱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활동도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서 매우 매우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제가 인기가을을 위해서 아침부터 그렇게 유명하다던 인기가요 매점은 포기하고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요. 제발 그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벌써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인기가요라는 무대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용감이고 많이 떨리긴 한데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사실 아직 100%에 뭔가 적응은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잘 나은 것 같아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고민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. 여러분께 후에 입소하시게 됐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때는